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내 애완 공룡 트리케라토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우와 엄청 큰 갈색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봐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 우와! 커다란 뿌리 있는 트리케라톱스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뭐하는 거야? 우와 공룡 나무다 나 나 이 공룡 알아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잖아 뭐였더라?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뭐지? 프테라노돈? 그런... 안킬로사우루스? 잠시만 기다려봐 내 공룡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 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줄게요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오세요 내 애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오늘 만나볼 공룡알은 강렬한 빨간색의 파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와... 이 무시무시한 발자국 좀 봐 이 공룡은 커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나 봐 흠... 누굴까?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으... 무서워 아... 맞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고기를 좋아하지 음... 노래달라고? 다시 한번 던져달라고? 응응 알겠어 어? 그렇게 세게 던지면 안되는... 어쩌지? 뼈가 부러져버렸어 우와... 나비다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워 안녕? 나 렉시아 어? 내가 무섭다고? 아니 아니... 나는 잡기놀이를 좋아하는 아기 티라노라고 내가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라와 히힛 내 애완 공룡 벨로키랍토르 벨라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오! 오늘 만나볼 알은 크기가 작고 파란색이네 이 작고 귀여운 발자국 좀 봐 우와! 정말 빠르다! 오늘 만나볼 공룡은 누구지? 너무 궁금해 너 정말 똑똑하다 우와! 벨로키랍토르다 아이고 졸리구나 잠시만 내가 잘 곳을 만들어줄게 자 여기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건 어때? 왜 그래? 어? 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와 엄청 멋있는 집이다 아 잠시만 내가 금방 베개랑 이불 가져올게 안녕 난 벨라 내가 만든 집 어때? 멋있지? 다른 멋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멋진 뿔 하나 둘 셋 큰 뿌리와 단단한 턱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트리케라톱 스트레버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커다란 몸에 커다란 발 작은 머리와 기다란 목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프라테오사우루 스프리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커다란 날개로 파닥파닥 짧은 꼬리와 긴 꼬리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트리케라톱 피트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튼튼한 다리 짧은 팔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트리케라톱 스트레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작은 몸과 빠른 몸짓 깃털 달린 팔과 날카로운 발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펠라키라톱 펠라 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우리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우리 모두 멋진 공룡 내 애완 공룡 내 애완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프리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우와 오늘 만나볼 알은 아주 커다란 줄무늬 알이네 이 엄청나게 큰 발자국은 누구 거지? 흠... 이 무겁고 커다란 알에선 어떤 공룡이 나올까? 알이 진짜 진짜 무거워서 땅에 금이 갔어 공룡이 너무 커서 안 보이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우와 커다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긴 목이 정말 멋있어 아하! 너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맛있는 걸 줄게 보기는 싫어? 그럼 채소는? 와 신기하다 난 채소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아 많이많이 줄게 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라 고기를 안 먹는구나! 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라 고기를 안 먹는구나! 어... 잠깐만 öyle 그래서... 다리이고 grovel가 안 먹는구나! 왜 안먹지? 음.... 으아악! 으악! 으아... 어... ... 멍... 안녕! 난 불이야! 먹는 게 젤 좋아!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 그렇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려와! 어? 응! 내 애완공룡! 푸테라노돈 피트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오늘 만나볼 알은 보라색이네! 자! 어? 이번 알은 하늘을 날 수 있나 봐! 으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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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우와! 하늘을 나는 공룡! 푸테라노돈이었어! 우와! 응? 어디가! 보다! 어? 음? cke important 너 목욕해야겠다 어? 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응? 음... O? 이제 거품을 씻어내자 이번엔 또 어디가 우와 깃털이다 그런데 이건 왜? 아 보자 맞다 나 엄청 크고 예쁜 깃털 있어 우와 대단하다 아 여기에 선글라스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선글라스 갖고 올게 잠깐만 안녕 난 피트야 나는 모자를 아주 좋아해 다른 멋진 모자들도 소개해주고 싶어 핑크폰 공룡예치원으로 놀라와 우린 모두 다른 공룡 큰 공룡 작은 공룡 다른 공룡 붕붕 붕붕 탈락은 모두 즐거워 프리는 파리 네 개 네 발 공룡 벨라는 파리 두 개 두 발 공룡 예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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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양한 공룡 붕붕 모두 다른 공룡 큰 공룡 큰 공룡 작은 공룡 다른 공룡 우린 붕붕 respond 이뿐 닮은 모두 즐거워 랩스는 고기 먹는 욕식 공룡 틀에 보는 풀을 먹는 초식 공룡 서로 다양한 공룡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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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양한 공룡 공룡, 공룡 모두 다른 공룡 큰 공룡, 작은 공룡, 바래 손에 낸 공룡 동붕 달라도 모두 즐거워 키가 작은 벨라, 키가 틀레 무거운 뿌리와 가벼운 피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우린 모두 다른 공룡